제가 보수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권 4년 내내 그 진영의 논리에 입각을 해서 정치를 하니까 혁신통추위의 세 가지 키워드는 혁신, 확장, 유례입니다. 혁신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습니다. 이를 위해서 전국을 5플러스2의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. 정부의 그린벨트 조정 계획에 따라 부산에서는 그린벨트 33제곱킬로미터가 풀립니다. 이 정권 교체와 리더십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.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.